괜찮습니다 빠세호 안녕하세요 빠꾼분입니다 오늘도 빠드리기사 빵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레전드를 뽑아드렸던 타자님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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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멋있네 이거 진짜 김용수 크롬 이번에는 고수변권을 사용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보시면 고수변권 고급 고유등력 변경권 10장을 일단은 모아서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요거를 저번에 제가 뽑아드렸던 김용수 선수 요걸로 한번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잘 끝난다라고 하면은 박재용 선수까지도 같이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10장 중에서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짓고 박재용 선수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투수면은 어떤정도 나와야됩니까 여러분 캡슈 8 어느정도면 일단 합격선이에요 2억 이상 아 클로즈로 쓰시는게 아니고 선발로 쓰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은 보라색 두개를 일단은 띄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자 자 흐흫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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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 아니 이제 한번 했어 이제 한번 이제 한번 했잖아 한번 에이 괜찮습니다 슈퍼스탑 오 자 일단은 슈원 스탑이에요 스탑? 근데 캡이 없잖아 캡 아 캡 없었잖아? 아 잠깐만 다른 캡이 있나? 한번 보자 한번 다른 선수가 캡이 있으면 되니까 아 캡이 있네 캡이 있네 정림철이 캡이 있네 어 정림철이 캡이 있구나 됐네 그러면 어차피 캡티는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됐다 됐다 이야 좋았어요 어이씨 나왔다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박재웅 선수 할 차례예요 박재웅 선수까지 뽑아드릴게요 8장이니까 충분히 가능해 오케이 충분히 박재웅 가능합니다 두 개 호라 색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자 일단 캡틴 갖고 가고 야 일단 캡틴 가져가고요 한번 다른 선수 수빈하라고요? 하나 날려버렸네 이미 아 아쉽다 아쉽다 빈동줄부터 하라고 하네요 해케 진짜 해요? 해케?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한 번 더 오케이 가겠습니다 일곱 장 하나 날려버렸고 하나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발 떠나 떠나 떠 해케 해케 유지 슈거 아 슈퍼스타 이러면 안 좋아요 유지 오케이 가겠습니다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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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에이스킬러인데 아 와 이거 애매한데 이거 에이스킬러가 생각보다 의미가 없는데 이거 아 스탑이라고요? 이거는 유지인가요 아니면 바꾸는가요? 아 이거 갈리는데 의견이 너무 갈리는데 야 이거 갈린다 이거 일단 개정주인 개정주인의 말을 못 봤어요 지금 어 개정주인이면 유지인데 개정주인은 유지를 저한테 얘기했어 유지 자 유지 개정주인 일단 의견이 더 중요하죠 갑니다 아 아 아 자 3장 3장 남았는데 잠깐만 이야 제발 나와라 나와라 나와 나와 아 야 진짜 이씨 아 아 아 제발 또 줘야 돼 또 줘야 돼 또 줘야 돼 또 줘야 돼 오 아 아 중도사 이씨 아 아 진짜.. 아 세상 쓸모없는 술로사람이 또.. 어.. 미약감은 좋게 좋더라 진짜.. 아 미약감은 손 풀 할 때만 좋아요? 그러면 일단은 미지할게요! 아 제발.. 아 이제 나와줘야 돼 진짜 이제는.. 기다릴까..? 제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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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슈퍼스타가 좋긴 한데.. 슈퍼스타가 좋긴 해 근데.. 슈퍼스타 원옵은 또.. 아 이거 진짜 애매한데 이거.. 이거 슈퍼스타랑 핵심타자랑 비교하면 슈퍼스타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래도 게스티터가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.. 진짜 애매해 둘 다 어떤걸 하기가.. 이유집? 결국에는 이유집 갑니다 이유집 자.. 아.. 아쉽게도 김동준은 제가 원하는걸 못 뽑아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.. 언슈 했으니까.. 나는 밥값을 했다! 나 언슈 했으니까.. 여러분.. 야구는.. 투수논입니다 여러분.. 그렇기 때문에.. 대.. 성공! 저는 donate cash입니다 won't.. 자 이제 wird 와요.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. 당연하다고..